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, 김영사에서 편했습니다. 매일 아침 청취자들의 마음에 힘이 되어준 서천석의 마음 연구소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.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행복을 느끼는 습관까지,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내면의 갈등까지, 이성적 토대 위에 감성의 색을 입힌 마음과 생각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